안녕하십니까 내 목이 나가버렸어 그래서 이 폐로 꿀 넣고 한번 삶아 먹어보려고요 그랬더라 내 목이 왜 이렇게 된 줄 아냐? 너무 늘었는가 봐 이 목소리가 좀 섹시하지 않아요? 그래서 한정도 하나 한정도 말해봤어 형님 말을 하지마 조금 말을 나는 말 못하면 못살아 종갈종갈 해야지 이제부터 말 안할게요 이거 매운, 매운 안파지야 이것도, 이것도 또 약이로 쓰려는 것도 안파지네 이거 무슨 말이에요? 옛날에, 옛날에 이거 많이 해먹었어 무슨 뜻인가요? 아, 짤 필요 없어요 나만 알아야 돼 왜 알라고 그래요? 다 Sakukkui 꿀이 왔어요 꿀꿀꿀꿀꿀 내가 먹은 데 한 staan만 안 Dziękuję we're up 이제 탕 다 먹어볼게요 헉? 못 찍었어 오.. 진짜… 대박이다.. 꿀에 다 넣은거? 다 아니었어 다 넣어버렸어 나 이제 내 몸에 들어가서 절대 안 아끼겠어 100% 먹기로 했어 이거 먹을 거야 이거 보이지? 너 몸에다 투자한 것은 절대 아끼지 말고 먹어 야 느낌이 곧 벌써 나았는 것 같다 생각 안 해도 됐는데 이러가 자꾸 생활가루를 이라고 그러네 하나 조금만 넣어볼게 이거 시험적으로 한번 넣어볼게 하나 조금만 넣어볼게 할머니 진머리가 왜 이래? 작년이 임한테 나와는 콘서트 보러 갔었는데 한 시간 5분 정도 해야 돼요 드라마 안 보고 있을게요 한 시간 반 끓였어 한 시간 반 이거 엄청 오랜만에 먹은다요 나는 아픈 적이 없어갖고 3달에 먹어보고 그냥 먹었대요 아 달아 야 약이다 약 약 진짜 약이야 너도 먹어봐 야 진짜 약이야 이거 생각 안 넣은 거지? 몰라 몰라 야 이거 생각들어 생각맛도 안 나는데 내 코까지 맛이 갔나 냄새를 못 맡겄네 뭐가 생각들어는지 모르겠어? 어 맛을 모르겠어 근데 꿀이 다니까 단 것은 알 것이야 완전 달아 배물에서 나왔지 대추에서 나왔지 뭐가 삼강근인지 나도 모르겠는데? 너무 달아가지고? 약이로 먹어 약치고 너무 맛있는데? 그렇지 맨날 이렇게 먹고 하고 살찌는 거Moon으로 먹었다요 하루에 배 2개씩 조집하는데 대추는 몇 수백 개가 된다요 너 이거 먹는데 입맛이 돈다요 나는 살을 뺄 팔자가 아닌가봐 아프면ında 있어야 하긴니 뭐 입이 심심해갖고 못 놓겄어요 와서 물을 먹던데 먹어야지 근데 살이 빠지겄냐? 근데 얘 이거 왜 이러고 맛있어? 진짜 꿀맛이야 아 맛없어 맛없는 것을 안 먹어 이거 맛없으면 못 먹어 이거 뭐야 무슨 뜻이야? 다시 나갔어 왜 이러고 다녀? 이거 말 좀 내리지 말고 내 몸을 놓는 게 이거 손 믿지 말고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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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못 묶은Prof希 이거 얘가 좀 했어요 이거 철 arg estar 좋아하는지 이렇게yn